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나이 어린 걸로 시부모한테 갑질 오지게 하다가 결국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생양아치에다 그지같은 새언니 결국 우리 천사 아빠도 분노했고 당장 이혼하라며 집 밖으로 쫓아버렸는데요. 또 올거야? 어 와라. 오면 내가 너 아구창 뒤로 확 돌려버릴거야. 원지 미친 것 같은 새언니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누이입니다. 보통 며느리가 아니라 저같은 시누이가 여기다 글을 쓰면 안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일명 시자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제목처럼 이 여자는 정말 미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제가 미친 것 같다면 저를 욕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저희 집 막내고 위로 오빠만 두명이 있는데 큰오빠랑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고 작은오빠 혼자만 다른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작은오빠도 같이 있었지만 이 일이 자기 적성에 너무 안맞고 또 아빠한테도 인정을 못 받을 것 같다면서 결국엔 회사를 나가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오빠는 나이가 서른 중반이지만 아직 결혼 안했구요. 작은오빠만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새언니는 나이가 좀 어립니다. 막내인 저보다도 두살이 더 어려요. 여하튼 둘째든 뭐든 집안 첫며느리고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건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이뻐라 하셨어요. 저야 뭐 그런가보다 하면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작은오빠가 저랑 큰오빠를 부르더니 이상한 프린터종이 하나를 건네주는거에요. 보라면서.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하고 읽어봤는데 헐 새언니의 요구사항이 쭉쭉쭉 적혀있는거에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것만 읽을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않기. 새언니는 어쨌거나 남이니까 절대 편하게 대하면 안되며 나이가 어려도 무조건 예의바르게 깍듯한 자세로 손 윗사람 언니 대접을 할 것 등등등 여러가지 있더라구. 솔직히 어처구니 없었지만 뭐 서열이야 이게 맞는거니까 어쨌든 새언니잖아요. 제가 뭐 딱히 태클 걸 이유는 안되는거고 거기에 우리가 뭐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또 제가 먼저 연락할 일도 없을테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문서를 건네준다는거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었을 뿐이죠. 참고로 이때 저희 큰오빠는 어이구 이 호구새끼 이러면서 대놓고 성질 내더라고. 그랬는데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처음엔 그렇게 이뻐했던 저희 부모님도 이젠 새언니 안좋아합니다. 아니 많이 불편해 하시죠. 저야 뭐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구요. 사실 프린터 사건도 그랬지만 하는 행동도 말도 너무 세하더라고. 제일 먼저 기억나는거 신혼여행 다녀오고 저희 집에 인사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 집에 가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거에요. 나 처음에 이거 장난치는 줄 알았어. 농담 같은거.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냥 평소 그래요.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었고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아니 정정할게요. 말이 좋아서 부탁이지. 그냥 대놓고 물주로 보더라구요. 처음부터 도우미를 보내줘서 그런가. 그 뒤로 아예 거침이 없었고. 또 말하는거 보면 늘 항상 자기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더라구요. 이번에 제 친구 시부모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제 친구 남편이 이런거 해줬어요.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거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한두번이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화를 내고 있는 저랑 큰오빠와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얘가 어려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거니까 너희가 이해를 해라. 이러셨죠. 그러다보니까 저야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큰오빠 저희는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 미친 새언니가 저희 아빠한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비싼 시계를 사달라. 이런 미친 개소리를 했다는걸 알게 됐어요. 결국 여기서 저희 큰오빠가 제일 먼저 완전 대폭발을 했죠. 바로 작은오빠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엄한 쌍욕을 다했습니다. 이거 뭔 미친소리냐고. 브랜드를 밝히지는 않을께요. 진짜 엄청나게 비싼거고. 최소 로렉스 되겠네요. 한천만원 넘어가는거.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빠도 거절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혹시나 당신 며느리 마음 상할까 싶어서 다정하고 웃는 목소리로 아이고 얘야 이런거는 시아비가 아니라 너희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랬는데 이 여자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머 그 사람은 아버님처럼 능력이 없잖아요. 아마 쓴이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돈이 좀 있는거 같죠. 참고로 저희 아빠 제가 당신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였다면 이런거 절대 안알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야기를 했을까 싶고 아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버릇을 잘못 들인거 같다.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 엄마도 마찬가지에요. 기가 차서 말을 못 이어요. 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또 기억나는거.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얼마 안됐죠 이건. 자기들 유럽여행을 보내달라며 찾아와가지고 때를 쓰는거에요. 그래도 이거는 저랑 큰오빠가 작은오빠를 달달 볶아서 무산시켰지만 아니 이해가 안되.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왜 우리 자기 시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때를 쓰냐고. 어? 아니 그래요. 지가 뭐 거기를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화성을 가든 말든. 다들 정신없고 각자 몰고 살기 바쁘니까 유럽여행을 가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근데 그 경비를 왜 저희 부모님이 되어줘야 하냐 이거에요. 누가 보면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젠 아예 대놓고 적개심을 보입니다. 제가 난리를 쳤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저랑 얼굴 볼 때마다 징진대는 목소리로 내 친구 누구누구는 내 한편이랑 유럽 다녀왔는데 또 누구누구는 이번에 간다던데 너무 부럽다. 이랄지를 떨어대다가 계속 참고 무시를 하다가 저 역시 얼마 전에 결국 못 참고 터져버렸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고 못 참겠는 거야. 그래도 막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아니 언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여기 말고 언니 친정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가씨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건 몰라. 아니 유럽여행이랑 결혼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거는 돈이랑 상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하튼 이 난리 이후 최근 한 달 정도 점점하길래 부닥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틀 전에 주말 저녁에 또 지들 멋대로 찾아오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갔다니까요. 작은 오빠가 아직도 자기한테 경제권을 안 주고 매달 용돈만 주는 게 너무 짜증나고 불만이라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그 애한테 말 좀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인 작은 오빠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돈이 너무 신경 쓰이고 자꾸 주눅 들고 눈치가 보인다는 소리를 했는데 이때 저희 부모님이 아이고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부부인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문제다? 이랬더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시부모가 안 챙겨주면 며느리를 누가 챙겨주냐며 너무 서럽다고 또 징징대 요즘에 도대체 누가 자기 남편한테 용돈을 탔으냐고요? 경제권은 아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왜 자꾸 다들 사람을 비참하고 쪽팔리게 만드는 거냐고 나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이런 개소리를 나불데다가 마지막에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러면서 마치 이거를 안 들어주면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먹힐 거라 생각을 했나 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희 작은오빠도 이젠 참을 수가 없는지 그래! 당장 이혼해! 이 거지같은 C! 이러면서 부모님 보호를 앞에서 개쌍욕을 날렸고 혼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언니는 지금 두 분 저거 하는 거 보셨죠? 제가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어요? 라며 엉엉 우는데 이때 처음으로 저희 아빠도 화를 냈어요. 너희가 어? 여기서 이혼을 하든 말든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나도 노의를 제껄 낼 것 같으니까 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여기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지지고 복든 아니면 그냥 갈라서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너도 얼른 가라! 이러면서 집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아니 죽어도 안 나가겠다는 거 저희 엄마가 억지로 쫓아버렸죠. 가라! 가라 가! 당시 저희 큰오빠는 출장 때문에 집에 없었는데 만약 같이 있었다면 진짜 볼만했을 거라 봅니다. 여하튼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벼슬이 되나? 아니 뭐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못된 시자 소리 들을까봐 항상 조심하고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아이고 또 그지같은 답장난 신우이가 글을 쓰나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미쳤네요 진짜 아니 어디서 그지새끼 하나가 쳐 끼어들어왔니? 헐! 덜덜덜덜덜 2번 얼른 시자 봉인을 푸세요. 시자질 오지게 해가지고 당장 이혼시켜야 됩니다. 작은 오빠 구해줘야죠. 3번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젠 이 집 귀신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집안 행사 명절 때마다 참석하라고 그렇게 오지게 부려먹으세요. 안 한다 못한다 내가 그걸 왜 하냐 등등 징징거리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해주면 한 만큼 다 한다더라 이렇게 똑같이 비교질하고 똑같이 징징대면 돼요. 만약에 큰 오빠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큰 새언니랑 미리 친해지고 양해를 부탁하세요. 작은 오빠 내외 빼고 말을 맞춘 다음에 나중에 유산 상속? 큰 오빠 쪽으로 몰빵하겠다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하거나 아니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네 어쩌네 이러면서 작은 오빠한테 빌붙으세요. 그럼 저거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4번 내가 쓴 일하면 저 미친 여자 친정에다 지랄했을 거야. 또 그 개소리하는 거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보내줄 거야. 환불하라고. 5번 나 같았어도 절대 안 참죠. 새언니고 나발이고 바로 엎었지. 그럼 그런 시댁이랑 남편 찾아가라 이혼해라 이러고 귀사덕이 한 대 올렸다고 진짜. 어? 아니 작은 오빠 도대체 뭐예요? 혹은 등신이야?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썩은 고기 같은 걸 데려왔냐고. 6번 이혼 절대 안 할 거고 분명 또 올 겁니다. 그때는 바로 귀사덕이부터 냅다 올려서 그 거지같고 개사악한 주둥이를 확 뭉개버리세요. 분명히 고소를 하니 어쩌고 저쩌고 날지 떨어댈 텐데 그러면 또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라고. 그렇게 하면 지도 그지같아서 이혼할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상상하니까 개웃기네. 끌 끌 끌 끌 아니다.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끌 끌 끌 끌 끌. 7번. 뭐 대충 보니까 쓴이 새언니라는 여자 20대 같은데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가 좀 많은 남자한테 시집 와서 시댁 덕이나 보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나 봅니다. 내용 보니까 진짜 기도 안 차네요. 누가 보면 진짜로 돈 맡겨놓은 줄 알겠다. 자기 값어치를 지 스스로 그만큼으로 매겼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싸구려죠. 8번. 지가 징징거리면 계속 뚝뚝하고 뭔가 나오는 줄 알았나 보네. 그지같은 게. 어? 아니 지 부모한테나 징징거리지. 어디서 감이 들이대? 9번. 일단 여기서 쓴이의 작은 오빠가 제일 호구인 건 맞죠.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고. 저 그지는 쌩판 남이잖아요? 그러니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둘째 오빠 아무리 미워도 구애는 줘야죠. 드디어 그지. 맞아요. 아무리 등신 같아도 가족이니까 구애해야지 뭐. 그러잖아.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주워온 걸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 뭐 사람이라면 진짜 부처, 군자, 예수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그 흑심 한두 개는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바라는 마음도 그렇고 뭐 그런 음흉한 마음들. 단지 그거를 티를 내기는 힘든 거거든. 시아버지 돈이 많아. 아 저 돈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티를 낸다거나 말을 하는 거 이거는 다른 영역이거든. 어지간한 철판 아니면 감히 티 못 내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위선이라도 떨잖아.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건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단순히 못된 걸 넘어서 그냥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이코. 그런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작은 오빠가 제일 바보 같지만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감사합니다.